플랜트 현장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나눔 지식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최근 플랜트 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상황과 앞으로의 돌파구는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중동의 상황을 중심으로 화학원료와 제품의 수급 불균형 문제 및 폭발적인 공장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플랜트 시장에 미치고 있는 현실과 그로 인해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재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플랜트 산업의 흐름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도록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그동안 수입된 원유를 고품질로 정제 및 가공한 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하여 비록 산유국은 아니지만 전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폭발적 공장 증설로 중국의 전체 석유화학 생산량이 2007년 2600만 톤에서 2018년에는 5200만 톤으로 두 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내 자금률 또한 2018년 85%에서 2023년 말 기준 115%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자국 내 수요처를 찾지 못한 인여 물량들을 재고 처리하듯 저가로 해외로 밀어내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처 감소로 인해 최근 들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들이 하나둘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서부 메디나주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정규 석유화학 통합 공장은 원유에서 납살을 추출한 후 여러 공정을 거쳐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과 같은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는 달리 원유에서 원스톱으로 곧바로 기초유분을 생산해내는 COTC. 크로드 오일2 케미켈즈 방식으로 석유를 뽑아낸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석유화학 최종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기초유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에는 원유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추가되는 운송료와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당가는 중국보다도 더 저렴하며 에틸렌 기준으로 한국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제조업체들조차도 이를 극복하기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COTC 방식이 뭔지 한번 설명드려보면 크로드 오일2 케미켈 그대로 해석하면 원유에서 곧바로 화학제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유에서 원재료를 만들 때 신기술로 그 중간과정들을 모두 간소화시켜서 원스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틸렌과 같은 석유화학 최종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기초유분을 원스톱으로 곧바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COTC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초유분이라는 용어도 한자 단어를 하나씩 풀어서 보시면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요. 기초가 되는 기름 성분이라는 말입니다. 즉 석유화학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재료를 기초유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밀가루에 비유해서 석유화학 공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원유에 해당하는 바로 수확한 밀을 탈곡과 여과 및 정제과정을 거쳐서 기초유분에 해당하는 원재료인 밀가루가 얻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원재료인 밀가루의 다른 성분들과 혼합하면 석유화학 최종제품처럼 라면과 빵, 과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밀가루에 해당하는 원유로부터 여러 기초유분들 중에 하나인 에틸렌을 만드는 공정을 기존 방식과 COTC 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COTC 공정으로 생산된 원료의 단가가 월등히 저렴한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존 방식을 이용한 NCC 납사분해 설비 공정이기 때문인데요. 즉, 원유를 증류탑에서 분별증류를 시킨 후에 그 중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이용해서 최종 에틸렌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국내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NCC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여천NCC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에 걸맞게 여천에 있는 납사를 분해해서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공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에서 중간 과정인 납사를 얻은 이후로도 열분해, 급냉, 압축, 정제의 여러 공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기초유분에 해당하는 라면, 빵, 과자 등의 기본 원재료가 되는 밀가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 COTC 공정을 보시면 기존의 NCC 공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원유 이후로 수많았던 중간 과정들을 축소시켜서 원스톱으로 밀가루가 만들어지니 이는 공정, 에너지 효율성, 생산성, 탄소중립, 경제성,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동 얘기를 계속해보면, 문제는 현재 중동에서만도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획기적인 COTC 공정으로 생산되는 꿈의 공장 8개가 동시에 건설 중으로 투자금만 910억 달러, 약 123조원에 달하며, 쿠웨이트 KLPIC 공장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장이 모두 개설되면 COTC 공정으로 생산될 에틸렌이 총 11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틸렌 연간 1200만 톤 생산량으로 전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맞먹는 것입니다. 즉,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의미냐 하면, 가뜩이나 공급과잉인 석유화학 시장에서 감산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대한민국만큼 생산하는 나라가 전세계 시장에서 갑자기 하나 더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자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한국에 짓고 있는 7개 정유 석유화학 통합 COTC 공장이 원유를 직접 조달하면서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원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기존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가가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동의 산유국 이점과 COTC 공장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보다 저렴한 범용 화학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상황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회사체를 발행하며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안정적인 이익률로 이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공장 확대로 인한 영업이 감소와 이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로 재무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2조원 이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3년간 이자 비용 대비 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2024년 3분기 기준 0.9배를 기록하여 무보증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릴 당시 채권자에게 이자를 내야 할 비용보다 항상 5배 이상 돈을 더 벌어서 채무자를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 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조기 상환을 강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돈을 갚으라고 상환을 요구하면 롯데케미칼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 자산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롯데케미칼에 불거진 유동성 위기서를 불식시키고 회사체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에틸렌 생산량이 공급 과잉인 현 시점에서 하나로 5.4조 원이 투입된 인도네시아의 기존의 ncc 공정으로 연간 에틸렌 100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인 라인 프로젝트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자금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투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완공 이후에도 에틸렌의 판매처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엔 완공 후 매각을 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을 위해 회사체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미래 신사업 육성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 중에 있어 기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및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생존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일시적인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수소산업, 반도체 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소재와 친환경 소재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석유 연료 생산, 고품질 석유 제품, 철강을 대체할 부식에 강한 플라스틱 강관 등 기존과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 제품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급 과잉인 자영업 시장에서 똑같은 음식으로 가격 경쟁만 하다 폐업만 속출하는 시장 원리와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똑같은 음식은 단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길게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처럼 소비자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서 비록 원재료는 같을지 모르지만 독창적인 비법과 레시피를 고안하고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가게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단골 고객을 계속 늘려가야만이 험난한 경쟁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한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접근으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고부가 같이 제품 생산에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래 시장에서도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